야 이거 너무나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뭐야 어 떴다 레전더를 3개 뽑는 버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잼 정도만 지를까요 음 자 이거는 쿠키 영상으로 아마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게 여러분들 수익이 8,000원인 이유가요 지금 로블록스 채널이 어 만들어진 지 한 3개월 됐나요 지금 로블록스 채널이 만들어진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음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넘은 지가 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1000명이 넘었다고 바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구요 그 시청시간이 이제 4000시간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지만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어차피 100개밖에 안 뽑으니까 서버 안 터질 것 같으니까 5번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자 오늘은 100개 말고요 그냥 레전더리 좀 나올 때까지 뽑을게요 만약에 100개 안으로 레전더리 나오면 100개 쓰는 걸로 하고 100개 밖으로 100개를 썼는데도 안 나오면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이제 레전더리 나올 때까지 좀 뽑을게요 자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놓자 어 뭐야 일단은 일반은 그냥 바닥에다가 버려놓을게요 어 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더리 나왔는데 한번 뭔지 볼까요 이번 레전더리는 야 이거 용룡 너무나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솔직히 용룡 잘 나오네 레전더리 떡도 어떻게 놔지 아 근데 솔직히 떡볶보다 용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 근데 난 떡볶은 둘 다 써봤는데 솔직히 용룡이 더 좋은 거 같기는 해요 뭔가 둘이 따졌을 때는 왜 난 용이 더 좋은 거 같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 꾹 불러주세요 자 좀 이걸 이따가 이따 구분하자 음 음 음 음 어 130 120개 120개까지만 뽑을게요 빠바바밤 빰밤 빰밤 아 근데 내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혼자 솔풀로 할 때 솔풀로 이제 그 레이드도 볼 때는 난 왜 마그마가 더 좋은 거 같지? 아 맞아 그리고 요새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야? 어 이거 어제 같은 향기가 느껴지는데 어제 어제도 어제 용룡 3개 나왔죠? 음 음 어제 용룡 3개 떴었는데 오늘 어 모르겠다 어제 300개 써서 용룡 3개 떴는데 지금 100개도 안 썼는데 용룡 2개? 오늘 오늘 운동 열심히 했다고 보상받는 건가? 너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오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자 이거는 이따가 분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짠 언커먼은 뭘로 뭘로 할까? 혹시 언커먼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는 사람 뭐 필요해요? 언커먼? 내가 언커먼은 매료매로 말고는 딱히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우리 잠깐만 그림자랑 매료?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 오비토님 아 오버님이지 저걸 오비토였는데 오버님이 오늘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운영자 서버 채널 그것 좀 해주세요 어 댓글 조배하시는 분들 어 그것 좀 해주세요 뚠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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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번만 한번만 있으면 돼서 괜찮아요 그러면 어 이거 언커먼은 메료메료랑 쉐도우 우리 그림자 두개 빼고는 다 버리는 걸로 할게요 뚠뚠 오늘은 이게 링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 그림자 열매가 레벨업 할 때 좋아요 저도 말래 그림자 열매를 했거든요 확실히 그림자 열매가 말래 찍을 때 좋아요 채팅창에 링크 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 당첨자분들 못 받아가시니까 그리고 서버를 리셀 시킬 수 없고 확실히 트레이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약간 애니메이션 게임들이 트레이드가 좀 아니 그냥 로블록스 게임 자체가 그런 건가 애니파이팅 시브레이터도 약간 그렇거든요 어느 등급 이상이어야지만 트레이드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예 거래가 막혀있죠 그리고 킹비스는 트레이드가 없고 생각해보니까 세계가 내가 하는 게임이네 자 일단은 이거 잠깐 확인 좀 하자 이거 너무 많다 언커먼 언커먼 너무 많으니까 메로메로 그리고 메로메로 어 메로메로 잘 나오는데 자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vp 잘 못해요 저 레이드 할 때도 그냥 위에서 위에 있으면 안 맞는 걸 꼼수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스킬 기다리고 있으면 안 맞으면서 체력회복 하잖아요 별꼼수 쓰는 거예요 별꼼수 한번 애들 모아놓고 때리고 있다가 체력 너무 많이 깎인다 싶으면 저는 그 뭐야 f 눌러서 순간이 또 한 다음에 f 눌러서 순간이 또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점프 깨서 눌러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체력회복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100개 쓸 거예요 흠흠흠 자 어 그림자매 아 근데 그림자매 좋은 거 같아 흠흠흠 빰빰빰빰빰 자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방금 경고 시스템 생겼어? 뭘 뭐지 어 메로메로 흠흠 여러분들은 저한테 뽑아서 안 주셔도 돼요 빰 근데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어전을 포함해서 거의 400개 정도를 썼는데 떡떡이 하나도 안 나온 거야? 흠흠 오 대단 흠흠 아직 30개 정도 더 써야 돼요 흠흠 안 덤냐고요? 흠흠 흠 흠흠 흠 흠흠 흠흠 흠 아 지나갔어 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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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메루리 더 많은데 잠깐만 흠흠 메루리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오나 할 거 같은데 메루리 메루리 이렇게 많이 원하시려나 그림자 이거는 이제 중력 뜬 뜬 이게 얼음이었나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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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100개 100개짠 뭐야 하나 둘 셋 어? 오 떡떡 어떻게 오 오케이 좋아요 용용 두 개랑 떡떡 하나 됐어 와 좋아 야 어제 어제 300개 써서 어제 300개 써서 3개 용룡 3개 뽑았는데 오늘 100개 써 100개도 아직 안썼죠? 아직 100개도 안썼는데 아무튼 100개 써서 3개? 레전더리 3개? 오늘 일요일 핫타임 그런거 있나요? 뭐야 일요일 핫타임인가? 오? 야 이 정도면 핵이라고 생각해도 인정 아니냐? 와 이 정도면 핵 아니면 버그 아니야 진짜? 뭐야 와 어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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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할까요 여러분들? 영상 어 레전더리 3개 뽑는 버그? 아니야 그러면 또 어그로 끈다고 욕먹을거야 자 100번 조금 넘게 뽑았는데요 어 약 104번? 104? 105번 정도 뽑았는데 네 레전더리 3개 등장했습니다 용룡 열매 2개 떡덕 열매 하나 등장했구요 우리 그림자 열매도 여러분들께 뭐 그냥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봐 이것도 많이 좀 모아놨어요 모아 apa 보 bulk 5 4 úsica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